저희는 개그맨 조래우 개그맨 정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어디 와 있는 줄 아세요? 해뿔 트리니티 신학 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있는 짱을 만나러 왔어요 짱 만날 테니까 빨리 따라오세요 일단 시간이 왔어요 빨리 오세요 너무 높은 사람이야 1번 저부터 갑니다 해뿔 높은 사람 옥상까지 아 그래서 여기 짱이 어디 있는 거야 짱이 어디 있는 거야? 끝판왕의 문 대박이다 어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짱이세요? 끝판왕 짱 아니고 섬기는 존입니다 저 짱은 여기 안에 잘해줘요 잘해줘요 어 안녕하세요 오 왔어요 아니 이것도 아닌 거 같아 총장 김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게 몇 가지 있는데 총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사들이 뽑아줘야 되거든요 와 우리 총장님이 인정을 받으셨네요 그런 셈이겠죠 동아리 있어요? 동아리? 동아리 있어요 오 진짜? 무슨 동아리? 기도원 기도회도 있고요 아 기도회도 다 종교 쪽이네요 아 기도 동아리 이런 거네 아 기도 동아리 이런 거네 또 집에 가시면은 또 가정의 또 어머니이시잖아요 또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으세요? 저희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와이샤스를 제가 다룹니다 원래 총장님은 집에 아줌마 왜 이거 안 다려놨어 약간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다리를 한번 꼬도 될 정도로 아 이건 안돼 아 이건 아니야? 오케이 꼬면 내가 꼬야지 제가 총장님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잖아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어렵게 구했어요 어렵게 구했습니다 아니 이거 어디서 놨지 횃불로 이행시 어떠세요? 횟집가서 회먹고 싶다 불 불에 구워 먹으면 생선 하하하하 시작 횟 횃불 트리니티 가자 불 불같은 인사를 받자 아 역시 역시 횃불 트리니티 신학 대학원 대학교 소개를 한번 짧게 한 15초 정도 성경이 최고의 권위인 그런 신학교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문화 이게 특징입니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27개국의 학생들이 와 있어요 케냐 아프리카 동남아 여러 개 총장님은 유학 한 번도 안 가신 거예요? 저는 유학을 갔어요 총장님은 유학 한 번도 안 가신 거예요? 그때는 횃불 트리니티가 없었죠 아 없었구나 우와 또완봤는데 유리키